이제 누님이 진행 차례네요 네 갑자기 전방에 대하여 등래! 깡하! 안녕하십니까 깡레이더의 깡입니다 오늘은 엄청 엄청 유명한 그 핫한 설용호님을 모셨습니다 다들 파이트클럽 보셨죠? 저는 파이트클럽 보다가 설용호님 나가자마자 저는 안 봤어요 그 다음에 재미가 없어서 진짜 이건 진심입니다 파이트클럽은 4화가 끝이었죠 제가 4화 때 나갔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드디어 만났습니다 제 몰골은 좀 사실 저희가 인연이 되게 우연치 않게 됐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보냈죠 깡호님이 DM을 보냈는데 제가 그거를 반갑다고 사실 그전부터 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4월에 만났네요 꽃피는 봄이 왔을 때 근데 오늘 콘텐츠가 뭐라고요? 오늘 콘텐츠는 설용호님이랑 스파링 좀 하고 그전에 기술 조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 기술을 배웠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하시죠 혹시 배워보고 싶은 기술 같은 게 있나요? 한방에 죽일 수 있는 거 한방은 없나요? 한방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 여성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타격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! 또 하나 더 배우고 싶은 거 있어요 주먹을 잘 피할 수 있는 방법 저도 주먹을 잘 못 피해서 빨리 못 때리는 스타일이라 아니 제가 항상 이렇게만 하거든요 이거 끝까지 주먹을 봐야 되나요? 이러면 피할 수 없어요 방금처럼 하면 절대 피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오늘 주먹 피하는 방법이라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최고로 쉬운 타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얼굴을 부비적거려야 돼요 아우 자 일단은 타격 방법을 알아야 주먹을 좀 피하겠죠? 우리가 손을 딱 피면은 사람 얼굴만 하잖아요 네 그럼 이걸로 상대방의 얼굴을 누릅니다 글러브를 끼셨어도 이걸로 눈 쪽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상대는 계속 피하려고 돌아다닐 거예요 네네 그럼 이거를 계속 여기다 대고 네 계속 도시면 돼요 아우 얘를 절대 떼면 안 돼요 아우 네 그러면은 여기서 땡큐죠 이제 네 라이트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네 눈을 가리고 이걸로 고대로 턱을 친다 아 턱을 네 턱을 친다 눈을 가리고 턱을 친다 제일 쉬워요 해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아 안 보이네 그렇죠 옆으로 도망가보세요 어디 있어 그래서 아 손만 치우려고 하네 아 시야를 가리면 돼요 그래서 앞손으로 시야를 가리고 뒷손으로는 턱을 그대로 가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근데 이게 저는 코를 때린다고 생각했는데 턱을 때리시네 그렇죠 턱을 때려야 돼요 턱을 턱을 한 방에 이렇게 여기서 제가 옆으로 막 돌고 할 때 계속 따라오시다가 이렇게 어 아 진짜 모르시네 요게 일단 제일 쉬운 타격법 네 제가 제일 많이 쓰기도 하고 그리고 두번째 강좌 따단 두번째 주먹 피하는 법 주먹 피하는 법 어떻게 피할 것 같아요 주먹을 주먹을 가드를 하고 가드를 하고 옆으로 옆으로 피할 수 없어요 턱 전사에서 잘못 가르쳤네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가드를 하고 여기 때리고 이렇게 하면 여기 때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런 피할 수 없어요 이런 피할 수 없어요 안 때려나 하는 거예요 아 네 자 주먹을 피하려면 일단 주먹이 닿지 않는 거리 있어요 아 이렇게요? 아니요 이것만 가면 전체적으로 그것만 가면 안 돼요 여기 멀리 있어야 돼요 네 이게 거리 싸움이라 그러는데 자 앞발 이렇게 딱 서 있잖아요 네 요 거리가 한 뼘 정도 되면 주먹이 무조건 맞아요 네 어 맞겠네 그쵸 여기서는 다 맞아요 주먹 네 여기서는 깡미님이 뻗어도 내가 맞아야죠 오 그래서 이 거리보다 더 멀리가 있어요 아 네네 그리고 여기서 주먹을 피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 아 안 맞는 거리에서 주먹을 피해요 아 그러면은 복싱이나 스파링 하시는 분들 뒤로 가는 게 비겁한 게 아니라 피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안 맞는 거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거리에서 싸운다 하면은 저한테 주먹 한번 날려보세요 여기선 다 안 맞아 아 맞네 여기선 다 안 맞아 다 안 맞아 여기서는 다 안 맞는 거리를 선점해야 됩니다 네 아까 이거 하셨죠? 네 멀리서 한 번 해서 아 저는 붙여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나는 뒤로 빠지면 싸는 거예요 아 아 때리려고 한다 그럼 그때 이렇게 흔드시면 돼요 아 이러면 안 맞아 이러면 안 맞아 아 그러네 진짜 그러네 이해하셨습니까?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상대방을 타격을 진짜 줄 수 있는 그런 타격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? 어 타격 방법은 일단 스트레이트 그게 제일 최고인 거예요 턱을 탁! 일직선 공격이 제일 세요 아 이 훅이나 어퍼컷이나 이런 거는 초보자들이 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사실 어 맞아요 이거 이렇게 때리다가 팔꿈치 아프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팔꿈치 이런 게 아파서 그냥 뻗어치는 스트레이트가 제일 셉니다 이 겨드랑이에 딱 붙여놓고 붙여놓고 여기서 창 찌르듯이 일자로 그냥 그대로 꺼내 그렇죠 손 이렇게 돌리나요? 돌려도 되고 그냥 쳐도 되는데 아아 네 회전력이 가미가 되면 좀 더 세겠죠? 어 태권도랑 똑같네요 그렇죠 그렇죠 정권 찌르게 하는 것처럼 딱 붙여놓고 고대로 찌르는 거예요 아 그럼 이거를 아까 그 앞손으로 가려놓고 고대로 찌리는 거예요 아 이렇게? 네 가려놓고 오 지금 사실 잘 나오네 설령호의 숙성 강의 자 이렇게 눈을 가리다가 눈을 가리다가 보이나요? 지금 약간 겁먹고 못 때리는데 네 맞아요 겁먹으셨어 지금 좀 더 자신감 있게 딱 뻗으세요 아 전 프로지 않습니까? 아 네 자 눈 가리다가 오 와우 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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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방 네 기절하겠죠 네 이건 진짜 기절입니다 그럼 우리 간단하게 스파링 한번 하고 아 검증의 시간? 네 몇 분 하실래요? 딱 2분 하겠습니다 2분 스파링 네 저도 때리는 걸로 네 여러분 2분 스파링 하이 하이 여기 맞으면 애들 막 치우지 않던데 하지만 저는 레이디 퍼스트가 있기 때문에 거긴 때리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징 오 지금 포즈가 왜 다르셔 나 맞은 것 같아 지금 나 맞은 것 같아 지금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아тор 우리 이건 유니 감기 되네 시리 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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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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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안아! 힐링 힐링 하하 눈빛만 살아있다 힐링 힐링 힐 아이 그만 숙룡룡할까요? 됐습니다 자 스파링은 끝났습니다 아 이분 기네요 저한테 이분이 깁니까 너무 길어 안 해보셔서 그런 거였어요 제가 이런 거 배우면 어떨 것 같아요 잘하실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주먹이 오니까 눈이 감기네요 그럼 다 그래요 저도 눈 감아요 아 그래요? 무서우니까 제가 앞에 서 있으니까 좀 어땠습니까? 그냥 서 있는 것보다 이렇게 포즈를 잡으니까 뭔가 위협적이야 이 직업을 생각하고 봐서 그런지 좀 위협적이었고 네 중간중간 저의 40을 좀 많이 채웠습니다 아 계속 앉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싸울 때 이렇게 뒤엉켜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? 남자끼리는 보통 그러지는 않죠 어? 막 이렇게 하던데 그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거는 앉는 거고 때리기 위해서 아 그 학교님처럼 40 용도로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 근데 오늘 제가 딱 저도 누구를 이렇게 평가할 건 안 되지만 제가 앞에 서 있는데도 계속 막 들어오고 치는 거 보면은 충분히 저희는 전사의 심장이라고 표현해요 아 감사합니다 충분히 전사의 심장이 있다 네 앞으로 하시면은 개성한다 아 근데 저는 격투기 선수 추천 안 합니다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격투기는 제가 취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 네 직업은 안 되고 오늘 설령호님 보고 제가 40을 막 채우긴 했는데 그래도 좋은 기술 많이 배워서 다른 스파링 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 저도 감사합니다 네 만나서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 깡민님이랑 앞으로도 좀 자주자주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방에 대하여 경례! 깡! 깡! 바! 바로! 아우 고생하셨습니다 아우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